고창과 부안군은 영광 한빛원전 가까이에 있어 사실상 전남 지역과 같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회가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며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불과 3km가량 떨어진 고창군.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전남 지역과 같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일종의 발전소 건립 보상금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원전을 축으로 반경 30km 이내를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으로 정해 방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1억 원만 확보했을 뿐입니다. 참다 못한 전라북도 의회가 한빛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북에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킬로와트당 1원인 현 세금을 1.5원으로 올려 이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이달 말 구성될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에 지역인사에 참여를 보장하고 방제 예산도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전라북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방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전라북도도 중앙부처를 설득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전남과 같은 피해를 보면서 보상에선 배제되어 온 전북.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